사실...몰라요. 오 마이 갓! 나 이거 진짜 웃고 싶어 했는데! 티미 티미! 소파! 나 이게 제일 좋은데? 아니 이게 제일 좋은데? 아, 우리 스폰스 발사님! 오 예스! 오, 땡큐! 여기 좋다! 진짜 뭔가 놀러 온 느낌? 근데 더 좋은 느낌인 게 이제 여기서 살 거라는 게 더 신나는 거죠. 오, 땡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